신비아파트 고스트 볼체로! 엄청난 게 나왔다! 히든 귀신 세트 출신! 고스트들의 끝판왕! 라미아가 생장했다! 뭐지? 라미아가 끝이 아니었잖아! 히든 귀신, 넌 누구냐? 내 이름이 뭐하게... 모르고 저리 봐도 모르겠다! 모르겠어! 뭐냐고! 도대체 너, 형태가 뭐야? 그래, 핸드폰에 등록해볼까? 너의 이름은? 너의 이름은? 내가 누구게? 지금 장난해! 먼지 털고, 불도 꺼지고!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알려준다고! 공감하며 이벤트에 참여하려면... 신비아파트 히든 귀신 세트 당장 참여해! ...